울산 정토사가 독도 수호를 위한 문서 및 사진자료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토사는 어제 경례 설법전에서 주지 덕진 스님과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는 한국당 문서 및 사진전시회를 열고 내년 2월 22일 진행되는 일본 심한의 견해 박해시마의 날 행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덕진 스님은 2005년 심한의 견해 박해시마 날을 제정하고 최근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어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경례 설법전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본 고문서와 고지도, 사진 등 3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됩니다.